공룡머리 첫 번째 공룡머리는 얼굴에 뿌리 3개인 트리케라톱스예요 어? 근데 울고 있네요 얼른 몸통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는 어떨까요? 다리가 4개의 트리케라톱스 몸통이 맞은 것 같은데 잘 꽂아볼게요 오우 나우 짠! 어떤가요? 맞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음 색깔이 다른데요 이것도 아니에요 짠! 이거는 어떨까요? 우와 너무 잘 맞아요 트리케라톱스 기분이 매우 좋아졌네요 이번에는 인도미누스 머리예요 인도미누스는 주라기 월드에서 나오는 혼종 공룡이에요 그럼 다른 인도미누스도 한번 보실까요? 슝슝 슝슝 쭉쭉 늘어내는 인도미누스예요 팔과 다리 꼬리가 쭉쭉 늘어나네요 귀여운 베이비 인도미누스 문이 빨개져요 슝슝슝 이번에는 커다란 인도미누스예요 꼬리도 길고 어? 입속에 뭐가 있네요 바로 인도미누스 레고 머리예요 이렇게 다양한 인도미누스를 만나봤어요 이번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익룡 머리예요 슝슝 날아다니는 호테라노돈 주라기 월드의 또 다른 인도미누스예요 날개가 엄청 크네요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푸테라노돈이 또 날라왔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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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브라키오사우루스 우와 너무 많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이 긴 공룡이에요 스피노사우루스 레고 머리예요 짠 여기 더 커다란 스피노사우루스 머리가 있네요 이건 누구의 머리일까요? 등에 뾰족뾰족 맞아요 스테고사우루스 꼬리가 강력한 무기인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또 다른 스테고사우루스 머리도 움직이고 꼬리도 흔들 흔들 움직여요 여기 또 다른 스테고사우루스네요 스피라노사우루스 짜잔 커다란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네요 여기 더 커다란 머리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이빨 강력한 턱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쭉 쭉 쭉 늘어나는 티라노사우루스 여기 더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니 꼬리를 흔들흔들 앞에 버튼을 눌렀더니 고개를 휙휙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 표정도 변하고 입도 벌렸다 닫았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에 상처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네요 딜로포사우루스예요 쭉 쭉 쭉 늘어나는 티라노사우루스 여기 두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파르노사우루스예요 머리에 귀여운 뿔 두 개 말랑말랑 쭉 쭉 쭉 잘 늘어나는 파르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예요 초식공룡으로 얼굴에 뿌리 세 개예요 크앙크앙 이 빨개물 여기 파라사우 룰로포스 머리도 있네요 코와 연결된 기다란관 정말 독특하게 생긴 공룡 같아요 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네요 이 빨간색 알은 슝슝슝 변신하면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해요 초록색 알은 뭘로 변신할까요? 바로 부라케오사우루스예요 등에 커다란 돛이 있고 다리가 네 개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그리고 다양한 공룡 뼈들 이번엔 페리케라톱스예요 페리케라톱스예요 페리케라톱스 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양한 공룡 친구들이 들어가 있네요 안킬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 인도렙터 카르노타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마지막으로 인도미누스까지 이번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우와 입안에 다양한 공룡 레고 머리가 들어가 있네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이에요 어떤 공룡일까요? 힌트는 바로 이 손톱에 있어요 맞아요 테리지노사우루스 무시무시한 테리지노사우루스 손톱 이렇게 다양한 공룡 머리를 만나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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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